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COUNTIF 함수를 사용하여 엑셀 데이터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구하는 수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학교명 필드에는 중복된 학교명이 있습니다 중복여부 필드에 해당 학교명이 중복 입력되었는지 아닌지를 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여 중복여부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남창중학교가 중복 입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식과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눈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복여부를 표시할 결과셀 13셀부터 시작해서 현재 학교명이 중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엑셀에서는 데이터 메뉴에 중복 항목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또 이 메뉴를 이용해서 얻어낸 결과랑은 또 조금 다르죠 일단 이 중복 여부를 구하는 수식을 익혀둔다면 차후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F 함수를 입력하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조건이 참이면 중복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건 만들어줘야 되겠죠 조건은 COUNTIF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이 금성중학교가 이 범위에 몇 번 입력되었는지 즉 한번 이상이 입력되었다면 어떻게 중복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COUNTIF 함수를 먼저 중첩해서 현재 학교명이 범위 영역에 몇 번 입력되었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OUNTIF라고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 입력줄에서 COUNTIF 함수를 선택합니다 RANGE는 먼저 학교명 범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해야겠죠 절대 참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학교에도 이렇게 중복 여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범위가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야겠죠 그런 다음 조건은 현재 학교명 금성중학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학교명 범위에 금성중학교를 쭉 비교를 해서 이 범위에 몇 번 입력되었는지 그 개수를 구해주겠죠 그런 다음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야겠죠 수식 입력줄에서 IF 함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 COUNTIF로 구한 개수가 아까 제가 1 이상이라 했는데 그건 잘못되었고요 1을 초과한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2를 포함한 2 이상이다라고 조건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이 되겠죠 두 번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 이상이라는 말은 학교명 범위에 그 학교명이 중복 입력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을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2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줘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중복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크다 1 즉 1을 초과한 경우 중복이다 라고 이렇게 중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학교명 범위에 현재 학교가 학교 이름이 몇 번 입력되었는가 그 개수를 구하는 역할을 COUNTIF가 합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1을 초과 또는 2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거죠 두 번 이상 입력됐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벨로이프 툴의 중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 처리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현재 금성중학교는 중복되지 않은 학교명이 됩니다 수식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남창중학교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이 중복 데이터를 구하는 기본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익혀둔다면 조금씩 변형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운 이 수식을 if와 조합하면 중복 여부를 지금처럼 중복이다 아니다를 텍스트로 표시를 하죠 텍스트로 표시하고 만약에 이 if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조건부 수식과 조합을 한다면 중복된 학교명의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랑 조합을 한다면 중복된 데이터를 별도의 범위에 어느 학교가 중복되었는지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와 조합하면 중복된 데이터 입력을 아예 입력하지 못하도록 중복 제안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구하는 이 기본 수식 count if에 1을 초과했다라는 이 수식 다시 수식 한번 보도록 하죠 if를 제외하고 count if 이 수식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수식이 바로 중복 데이터를 구하는 기본 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중복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